음악 토요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코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BCIT 캠퍼스에서 벤코버 한인 비영리단체 C3의 다섯 번째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멘토가 될 만한 기조 연설자를 초청해 연설을 듣고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인 리더십 컨퍼런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기조 연설에는 지난 30년간 벤코버에서 사업가로서 교육, 복원, 그리고 부동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현재 에미나타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터 정치와 석세스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데니스 찬 씨가 참석했습니다. 기조 연설 후에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네트워킹 스킬과 개인 브랜딩 및 인생 설계에 관한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는 자원, 즉 자신의 잠재력을 재발견해 사회생활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티비 뉴스 홍재수입니다.